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다양한 이유로 받은 대출, 다들 어떻게 상환하고 계신가요? 무작정 상환으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대출 상환 방법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연체가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해 주세요.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신용 점수가 낮아진다면 여러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금리가 높은 대출을 차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. 대출 금리가 높으면 월 상환금이 높기 마련인데요. 장기간 상환하게 된다면 총이자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일찍 상환하여 자금 유통을 하는 것이 좋겠죠? 마지막으로 소액 대출 상환입니다. 소액이라도 대출 건수가 많다면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한다면 상환을 앞당겨 대출 건수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여력이 안 될 경우 여러 개의 소액 대출 건수 하나로 채무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 추가로 내 대출 잔액, 금리, 만기, 월, 불입금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엑셀을 통해 대출 현황을 정리하거나 여러 어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내 대출 현황을 아는 것이 대출금 관리의 시작입니다. 고액 대출 금액 많이 힘드시죠? 올바른 상환 순서로 납입 금액을 최소화해보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티비였습니다.